안녕하세요 여행지기 태준입니다 오늘은 그 화랑대역 폐역에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는게 화랑대역 폐역이구요 건물이고 자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그 철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쪽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시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주차비는 무효이구요 화랑대역 옆으로 해서 요 건물 안에 들어가면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서울 구화랑대역 입구입니다 구화랑대 역사는 경춘선 개통과 함께 1939년 7월에 중공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 철도 경춘선의 발전지 여기 운영표도 있고 시간대도 있고 이런식으로 다 되었습니다 누군가 어제 848열차에요 열차 시간대도 여기 있다나 됐습니다 연규선을 외국인이랑 눈유식이 경춘선 룽길럭 경춘선 숲길 안내가 있는데요. 경춘선은 서울과 춘천을 연결하는 철길로 서울, 경과 경에 춘천에 추를 더하여 이름을 삼았다고 합니다. 기차 소리가 들릅니다. 저기 증기기관차도 있고요. 무궁화호가 있습니다. 성북 청량리 춘천방면 화랑대 옆에는 카페가 있고요. 기차가 있는 풍경 무궁화호가 타임 뮤지엄이라고 안에다가 무궁화호 안에다가 꾸며놨다고 합니다. 화랑대역 저기는 또 트램 도서관이 있고요. 이렇게 조각 저런게 잘 꾸며놨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화랑대역에서 당터마을까지 5.4km까지 이어진 경춘선 숲길이라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춘선 숲길입니다.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정하며 격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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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